에메랄드 물빛이 아름다운 바다, 온화한 기후, 화산토 토양에서 나는 다양한 먹거리의 전국 제주, 때깔나는 제주의 맛을 타자 떠난 실로 제주 특집입니다. 직접 키운 유기농 채소로 만드는 건강한 브런치 맛집, 나의 왼손입니다. 하나하나 정성껏 쌓아올린 현무암 담너머 탱글탱글 차오르는 귤, 아침 저녁 농부의 정성으로 키워온 이 감귤밭 건너에 직접 유기농 채소를 키우는 농부 부부가 운영하는 식당, 나의 왼손이 있습니다. 환하고 넓은 실내, 정갈한 오픈 주방, 직접 키운 귤이 손님들을 반깁니다. 유기농 인증을 받은 당근과 귤로 짠 착즙 주스는 이곳에 자라. 유기농 채소를 주재료로 한 브런치 메뉴들은 건강하고 써있는 것 같습니다. 음식을 만드는 과정을 보는 것만으로 힐링. 싱그러운 자연의 색과 향이 사장님의 특제 드레싱과 만나 맛있어지고 있습니다. 프랑스식 채소스튜 라따뚜이. 신선한 가지, 호박, 토마토를 뭉근하게 끓인 것입니다. 싱싱한 새우와 브로콜리로 만든 새우 브로콜리 감바스. 신선 상큼 샐러드. 유기농 우리물로 만든 빵 위에 라따뚜이를 곁들이면 입안 가득 건강함이 차오릅니다. 감바스와 빵을 곁들이면 탱탱한 새우의 감칠맛이 터집니다. 직접 농사지은 유기농 비트와 당근을 넣어 만든 붉은색의 비트볶음밥. 비트 특유의 향이 나면서 당근과 비트의 식감이 먹는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레몬 드레싱을 넣어 건강하게 만든 오이무침은 꿀맛입니다. 제철 맞은 당근을 갈아낸 당근 주스는 이상하게도 버터의 고소함이 담겨있습니다. 그냥 맛있는 맛이지요. 건강하지만 맛있는 맛. 가볍지만 꽉 차있는 음식. 정겨운 농부 부부를 만나고 싶다면 나의 왼손 추천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Hueac lives in the morning of a living area. worsen 다운 먹ista 잡아놀다. registered 아이젠을 맞節isce ynна. stripes, por Quest,